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재밌는 여성시대의 문화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성인권운동을 한답시고 다 늙어버린 여성들이 어떤 여성에게 자아를 의탁하는지 딱 보고 가시죠. 여성시대에는 굉장히 특이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작성된 시기는 2023년 1월달인데, 첫 댓글은 2024년 1월달에 작성되어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글이 있죠. 여성시대에는 84만 명의 여성들이 하루에도 수천 수십 수백만 개의 글을 써대고, 아무런 영양가 없는 제목의 글은 1년이 지나면 그 누구도 찾지 않고 묻히는 그런 글이 됩니다. 그리고 장독대에 김치 묻어두듯 1년간 글을 방치하고, 아무도 찾지 못하게 검색순위에서 뒤로 쭉 밀려났다 싶으면 그때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글의 주된 활동 원칙은 김숙과 주우재씨의 금지된 사랑을 응원하는 활동 원칙이죠. 이 여성들은 주우재씨와 김숙의 설레이는 키차이라고 사진을 올리고, 방송에서 둘이 마주쳤다는 사진을 올리며 서로 사귀는데 티내지 않는 거다라는 주장을 하며, 두 사람이 함께 사진을 잘 찍는다며 너무 잘 어울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제가 하는 말들이 구라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제가 fm들을 정신병 걸린 여자들로 만들고 싶어 혈안이 되었다지만, 이런 조작글을 만들어 오는 건 좀 아니다 싶다구요. 우재는 김숙 주변에 수많은 남자들이 신경쓰이고 김숙의 남사친들을 의식하고 은근 질투 중이다. 이건 2018년도 자료를 정리한 건데 주우재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숙을 많이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훈훈하다. 187회 2분 13초, 203회 40분 42초, 324회 1시간 1분 24초 이때 주우재가 김숙에 대한 마음 드러냈음. 이라는 식으로 정확한 방송 회차와 몇 분 몇 초까지 카운트하는 여성들이 보이시나요? 저도 이게 조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구 기계 잘 다루는 남자가 섹시해 보인다는 김숙 그리고 주우재는 과거 가구 조립 잘한다고 어필했었어. 이거 떡밥이지? 둘 다 거제 출신이네 이것은 운명이다. 확실히 주우재는 김숙 앞에만 가면 치대는 게 있어. 이번 방송 26분 9초 때 주우재가 추구하는 연애라고 김숙 보고 말하는데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리 여성인권 운동가들의 망상은 2024년 5월 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로 이게 조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얼마나 정신병에 걸렸는지 이런 식으로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숙은 1975년 올해로 48살이고 주우재 씨는 1986년생 올해로 37살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판타지에 빠져 있는 거죠. 김숙이라는 나이 많고 늙은 여자에게 주우재 씨같이 멋지고 잘생긴 연애남이 들러붙는다는 설정노름을 하며 그냥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고 방송적으로 엮이며 사적으로도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는 걸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금단의 사랑이라 티를 내지 않는다는 식으로 망상병에 빠져 있는 겁니다. 주우재 씨 김숙 둘 다 서로 친하게 지낼 뿐이지만 FM을 하는 여성들은 저런 식으로 망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도 나이 먹고 결혼 안 했고 다 늙어빠진 할머니 아줌마가 되었는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어리고 착하고 키 크고 능력 있는 연애남이 나만을 좋아해줄 거라고 망상에 빠진 거고 그 망상을 투영시켜줄 존재가 바로 김숙이었던 겁니다. 사람이 자주 쓰는 욕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잡대 국평호 같은 욕을 자주 쓰는 사람은 학력에 컴플렉스가 있는 것과 같이 그녀들이 하는 망상에는 그녀들의 컴플렉스가 담겨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 결혼 못하고 늙어가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여기서 느끼는 겁니다. 얼마나 현실이 막막하면 저런 말 같지도 않은 망상을 하고 있을까요? 김숙이 주우젠의 강아지 자주 이야기하는데 남의 집 강아지 잘 안다는 건 둘이 무슨 사이다 이런 시그널 아니야 사내연에 들킨 느낌 아니냐고 라는 식의 망상을 해야만 그녀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망상이라도 해야 망가져버린 자신의 인생을 쓸쓸히 위로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안쓰럽기 시작한 한국 여자들의 처절한 망상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민트초코설빙 하나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현실을 살아라 얘들아.